아직 아직 댓글이 올라오면 하자 인사를 하자 그냥 댓글이 올라와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얼 V VIA A BX입니다 반갑습니다 빅스 TV 할 뻔했어 자 이제 진행을 하죠 완전체로 돌아왔죠 형이 가운데서서 형이 진행을 형 가운데 왔으니까 첫 인정 해야죠 일단 저희 빅스가 5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무리마켓을 하던 홍빛문도 돌아왔고요 네 무리마켓 끝났습니다 늘 여기 제 옆을 지켜주는 캔도 여기 있고요 안 지켜요 그리고 혁이 있고 우리 라비까지 있습니다 오늘 네 진행이 좀... 아 이 형 왜 그러지? 그리고 레오분이 마타하리 연습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VIAB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저희 다섯 명이 레오분의 자리까지 꽉 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씨 네 뭐야 저 왜 불렀어요? 대본 있어요? 네 다음 뭔가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할 거 있죠 오늘 되게 병아리 같고 좋네요 아 오늘요? 골프 할 거거든요 야쿠르타 하나 주세요 라코스테 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여기 보인다시피 저희 빅스의 게임 배틀 하곤에서 손가락 두 개 부위가 있는데요 네 VIAB 오늘 저희가 VIAB에서 비록 빅스 멤버 레오 형이 없지만 저희 다섯 멤버가 즐거운 게임을 해보도록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팀을 나눠야 돼요 네 나눕시다 제가 그러면은 근데 형이랑 팀 팀을 나누면 그러면 세 명 두 명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4 대 1이지 4 대 1? 아 4 대 2 응 너무 multiple 그럼 너무 빨릴 건가? Or L형이랑 한번 팀 안ル Chen 혼자? 어 L형이랑 팀 안 succession 안 때문에 아니지 그럼 2 대 3도 되지 어? 아4? 그거는 근데 자동으로 방송 오래 걸려 지난번에 한번 MC를 했어가지고 아 맞다 처음에 안 시키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고정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V LIVE 그쵸 지민이 방송이야 너 왜 그거 탈퇴했어 왜 탈퇴해요? 내가 퇴학했어 퇴학은 당한다 스스로 퇴학은 당했다 관심 끊더라 관심 관심 끊던데 지금 방송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게임 스쿨인데 아무튼 그거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C는 나는 바깥 MC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그러면은 KM을 빼고 팀을 나눌까요? KM을 빼고 MC도 정하자 가위바위보로 MC도 게임 할거야 MC는 게임을 설명하고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MC는 재미없잖아 MC는 재미없잖아 진행을 잘하면 되죠 좋은게 있어 MC는 벌칙을 안 받죠 나 MC 안돼 아니 가위바위보 할거라니까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MC 정해주기 일단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정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 대신 넌 널 정하면 안돼 그치 그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는 안 진 거 가위바위보 나 왜 이렇게 많이 이겼지 벌써 나는 아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겼어 둘 다 냈어 둘 다 냈어 내면 진 거였어 바보들 둘 다 졌어 바보의 행정이에요 내가 이겼어 그 와중에 이겼다고 그렇게 되네 둘이 뒤돌고 해 둘이 뒤돌고 뒤돌고 묵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묵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잖아 아 바보 묵노야 진 거니까 난 이겼지 아 이겼네 근데 지냈는데 지냈는데 이겼잖아 난 저번 이겼잖아 아니 오늘 도대체 왜 들어오는 걸? 개콜로라잖아 그래? 개콜로잖아 자 그러면 MC 오늘 형 근데 형 게임이랑 저거 다 설명해야 돼요 아니 아니 MC 내가 정하는 거잖아 아니 형이 MC예요 나 MC 안 될 거야 잡았네 좋아 안 돼 안 돼 여긴 안 돼 원래 우리로 돌아왔어 이렇게 해야 돼 열심히 우리 진행을 해야 돼 아니야 난 MC 아니야 그러면은 네 우리 MC 없이 하자 안 돼 안 돼요 왜? 있어야 돼 그래? 있어야 좀 진행이 되죠 그러면 형이 MC 할래? 더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혁이 MC 근데 MC 하면은 이거는 발 MC 이거 화장품 표지다 MC 하면은 우승 상품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승 상품은 우승 상품 별거 아닐 거야 아닌데? 완전 좋던데 우승 상품 MC는 근데 대신 벌칙도 안 받잖아 네 MC는 고생했으니까 우승 상품 같이 하러 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승 상품 하와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네 내가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던데 알고 있었던데 자 그러면은 받아주지 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칙 없대 아 진짜요? 벌칙 없어? 응 벌칙 빨리 져야지 오 그리고 우승 상품 못 받잖아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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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놀란 형 얘 태도 놀란 해주세요 주어 잡았어 기사 써줬어요 주어 잡았어 형 어차피 질 거면서 뭘 또 일부러 지는 척 없어 이렇게 까는 거 까는 거 까는 거 까는 거 너 나랑 모자가 같다? 이렇게 팀 나뉜는 거 같은데 할까요? 자 맨날 파이팅 한번씩 갖다 네 파이팅 아비랑 저랑 오늘 커플모자 해요 됐어 자 그럼 지금 팀 어? 팀 이름 정해 팀 이름 우리 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둘이 팀인 이유가 똑같아 지금 색깔이 다른데 우리 그리고 생긴 게 똑같아 어 비슷해 그러면은 형제 약관 왜? 한도 빨리 정하세요 커버 키키 키키 좋네 키키 그냥 해봤어 나 뭐할래 자 3 2 땡 이름을 안 정했기 때문에 웹드라마 웹드라마 우린 웹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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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드 여기는 팀 이름 웹드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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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씨는 웹드라마와 연관이 없죠 내가 웹드라마 그래서 라비 아냐아냐 라비 웹드라마 하고 싶다고 그랬어 랩드라마라뇨 웹드라마 클릭할 웹드라마 여기는 팀 이름이 뭐죠? 여기요? 여기 캔쿵에서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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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다 진짜 빠르지? 라비 이미 지났어요 아 알겠군 이제 약간 목걸이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자 집중! 박수 세 번 시작! 자 빅스 게임 배틀 네 봐봐 두 팀 중에 한 팀 가위만 뜻이 뭐예요? 빅스 게임 배틀 빅스 게임 배틀 맞아요 여기서 이제 게임을 고를 건데 네 뭐 아무나 이거를 빙고를 맞추면 원 그렇죠 오케이 중복 게임에서 가운데부터 보네 발음 테스트 발음 테스트 발음 테스트 나이를 위한 테스트인가 첫 번째 게임은 발음 테스트 네 저기로 가주세요 일단 진행을 합니다 자 발음 테스트 발음 테스트 발음 테스트는 그러면은 발이 음을 얼마나 내느냐 이 테스트인거죠 이 형이 어떻게 고정을 하고 있는거지?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이건 연습게임인데요 여기에 이제 왕밤빵이라는 아니 진짜 어려워 글씨가 써있죠 글씨의 심박 왕밤빵 5개죠 왕밤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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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밤왕밤 아 이건 그래서 아침부터 연습했던거구나 왕밤팡왕밤빵왕밤왕밤왕밤왕밤빵왕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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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그니까 그니까 캔 이거 아침부터 연습했어요 분리한거 아냐 우리가? 자 그러면은 모든 모든 게임은 모든 게임은 각 팀의 대표가 한 명 씩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댄 대표 오케이? 웹드가 먼저잖아 오케이 웹드 대 여기 최근에 드라마 끝난 무림소년 최드 최드 왹드 대 최드 최드 무림이 왕 왕 친 또 오셔 내가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제시어를 들어드릴 테니까 네 아 다른 게 있어요? 여기를 보시고 네 이제 다음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예시죠? 연습 연습을 해? 네 이건 연습 중 예시예요 자 조금 생동감 있게 여기 앞에 카메라를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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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방금 나오신 리더 분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 있어요 뒤에 아 있어요? 아 이거 예시였죠 지금? 네 자 시작합니다 봅시다 자 누가 먼저 할래요?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뽁 뽁 뽁 뽁 뽁 뽁 아 이 갔으니까 형이 먼저 자 이 형 나와주시고요 오케이 좀 더 입이 잘 보여야 돼요 발음 게임이기 때문에 아니 얼굴이 잘 나오게가 아니라 입이 잘 나오게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표정 보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세요 청 당풍잎 홍 당풍잎 흑 당풍잎 백 당풍잎 틀렸다 당풍잎이라 그랬어 옆에서 왜 네가 그래 우리 팀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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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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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괜찮았죠? 괜찮았죠? 어 심사위원들이 괜찮대요 다음 최드씨 오케이 최드 같은 걸로 하나요? 네 좀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같은 걸로 합니다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아 그럽니까 네 자 좀 더 입이 잘 나오게 나오시고 입이 잘 나와요 잘 생겼어요 아 지금 댓글 한번 볼까요? 이 잠깐 시간 이용해서 단,ники 오우 오우 오렌지 틴트 발라네 학원 가야 된대 닝니 meraison 눈이 벌쩍벌쩍 잘생겼어요 야 Jugend 죄송하지 않아요? 솔직히? 솔직히 내가 더 짧았었는데 그런데, 이거 초수인지 나한테 말 안 하셨잖아요 경쟁이이네 잠깐만, 잠깐만! 경쟁인데 당연히 초스가 있죠 원래 이긴 거 같은데 초스를 말 안 해줬어 그러면 판정에 의해서 넌 왜 편사 안 되어주냐 이제 우리 베시먼 여러분들의 네, MC와 베시먼 분들께 판정을 맡은 거죠 판정에 의해서 승리는 채드 팀 이기실 팀은 여기 해주세요 너무 이긴데? 자, 여기에 있는 스티커를 네, 너 좀 대신해서 본인 몸에 저희는 저희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MC도 노란색 기대되지 않게 이 형 사회생활 잘하네 가운데를 정리했잖아 금방 끝나는데 가운데를 정리했었는데 제가 몰랐는데 정리 못 얻어 자, 그러면 뒷통수 방송? 괜찮죠? 아, 그런 게 진행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방송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리 게임 우리 게임 더 좋아 네, 여러분 더 우리 새로운 반성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다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을 해볼까요? 네, 이기래요 누가 뽑을지 아까? 아,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뽑을까요? 네, 여러분 이기래요 이기래요 다 같이 일로와, 다 같이 일로와 아, 잠깐만 보지 마세요 카메라 가 몰래, 몰래 못 뽑는 줄 알지 우리가 뽑는 줄 알지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못 뽑을 거야 우리들만의 시간이에요 우리들만의 시간 이거 뭐야? 우리 진짜 만장판이다 네, 복골복 게임이고요 자, 복골복 게임은 이제 어, 여기 식혜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식혜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식혜들이 있고 좀 비정상적인 식혜들이 있습니다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못 먹었어요 아니,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엔 우리가 안 하죠 식혜 아, 맞네 얘네 걔 좀 노래 좀 식혜 자, 이제 두 분이서 나오셔서 무식해 약간의 그거 알죠? 그거 이렇게 칼 찌르면 아저씨 나오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아, 이거 당하는 거라고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1, 2, 3, 4가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MC 형님 무시하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다시 한 번 말씀해 그게 소금 식혜가 몇 개죠? 한 개죠? 한 개에 소금을 넣어요 그러면 팀 만들기에 한 번 합의를 해보세요 한 명이 날 대표로 나와서 두 개, 두 개씩 먹을지 두 개, 두 개 한 대, 한 대 한 대 대표로 나와서 두 개, 두 개 우리 했으니까 이제 그럼 가위바위보 해서 두 명이 나가서 두 개씩 먹는 걸로 하자 네 명 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예, 졌어 고생 그러면 캠형과 라정이 나오시고 그래 자 우리 구경할게 네 자, 여기 식혜가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 중에서 둘이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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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럼 네 명이서 먹을까 그냥? 이겠다 네 명이서 먹자 그래, 다 정하자 너 먼저 그거 이긴 팀 진 팀 안 돼 안 돼 우리 네 명 가위바위보 다시 해야 돼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네 명이서 할 거야 괜찮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아, 이게 소금 식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네 명이서 다 먹고 그 소금 식혜가 있는 팀이 진 거예요 일단 가위바위보 해서 식혜 고르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치만 참을 수 있으면은 참아도 돼요 써있었어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아니요 하자 그럴 때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우리 팀 아니 이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부터 정한다 네 내가 이겼어 아니 그러니까 전화하고 불러주세요 아니 왜 가위바위보 하는 걸 안 보여줘 아, 그게 왜 중요해요 시켄을 먹고 벌린 사람이 이런 거죠 나 1등 했어 맞아, MC도 나와야지 내가 게임에 진행을 맡겨 일단 시켄 고르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연락주세요 카톡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나 4번 너 먼저 정해? 너 1번 어? 1번 불안해 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익스의 게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정했어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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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서 일자로 딱 써주시고 자 이제 사양 맞으시듯이 무릎 꿇고 마시고 되게 카톡 같다 지금 카톡 브이 앱 브이 앱 네 일단 아니 여기 저를 보고 와 이거 여기 카메라를 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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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끼리 조그랗게 졸러서 마셔야돼 야 뭐야 뭐야 조그랗게 모여서 건배하자 짜잔 뭐야 지금 카메라 닦아야죠 카메라랑 치마스 한 번 하고 번호 한 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빠끗다니 원샷 원샷 술도 한 번 진짜 원샷 진짜 원샷 원샷은 하지 말자 원샷 참아도 되는데 본인 소금이면 원샷 안 해도 되죠 포기하면 돼요 포기해도 되고 진짜인 사람은 원샷 하고 네, 진짜인 사람은 원샷 하고 진짜 나면 화낼거야 왜요? 고 sö sage 그러면 자 건배 건배 채무스 마라바라마 마라바라바바라마바라바람 짜증나 아니다 이건 아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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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빠빠빠 형 마셔 아 난 너무 싫어 이런게 형 진짜잖아 근데 진짜 너무 짜 쉽네 뭘 힘을 내는 이거를 버틸 수 없잖아 누구예요 둘 중에? 나야 이 형이야 그럼 지켜보자 리액션 뭘 지켜봐 예능 예능 아니 아까 마셨어 차악! 아 나 이런거 너무 좋아 난 왜 항상 이런거 걸려 그러면은 조금만 그래 어때야지 이게 어느정도 씨인지 표정을 한번 보여줘요 진짜짠? 내가 살짝만 먹어 진짜 짠데 아니 이런거 좀 적당히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진짜 진짜 짠 진짜 뻥 아니야 진짜 짠하니까? 나 아까 좀 마셨거든 너무 화가 났어 이거 냄새부터 짠데? 짜지 오 소금에 식혜를 넣었네 네 이상 여러분은 젤리피씨의 짠맛을 느끼셨고요 소금에 식혜를 넣었대 진짜 짠 살고 패야 이쪽만 마시지마 그럼 누가 이긴거야? N형이 진거니까 또 여기 키키 팀이 이겼네 스티커 형 스티커 스티커 근데 N형이 참으면 이기는거 아니야? 아니죠? 장난아니야 장난아니야 자 여러분 N형의 탈락으로 인해 키키 팀의 승리입니다 바다보다 바다같이 키키 팀 스티커 붙여주세요 키키 팀이 키키 팀이 키키 팀이 빙고 게임 되게 빨리 끝나겠다 키키 팀이 키키 팀이 여기 우리 왜 이렇게 키키 팀이 키키 팀이 키키 팀이 키키 팀이 키키 팀이 키키 팀이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제 통 골라주세요 어떻게 재미를 위해 안전한 루트를 뚫어놓을까? 아니면은 ilateral 키키 팀이 키키 팀이 키키 팀이 잭어 컷이면 안되고 MC가 연락했어 네, MC. MC가 많아졌죠. 여러분, 대응 좀 바꿔주세요. 네네네네. 팀킬 나눠주시면 웬만해서 팀킬 나눠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게임을 진행을 할건데 이번 게임은 간지럼 전기. 박팀 대표 한 명씩 나와주세요. 우린 라빈. 선생님들 보람타게 해가지고 자, 우리 팀은 라빈. 이번에는 아까랑 우리 홈빈이 형 정했으니까 라빈이랑 캔. 이거 승리 조건이 뭔가요? 승리 조건은 둘이 마주보고 간지럼을 피는데 같이 하는거에요? 마주보고? 간지럼 공격을 하는데 먼저 입가에 미소를 띄는 사람이 패배. 일단 간지럼이든 아니든 그냥 웃게 만들면 간지럼 잘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근데 폭력은 안돼요. 고통을 줘서는 안돼요. 아파도 입모양이 아빠서 치아가 보이는게 아니고 네, 웃어서. 자, 그럼 두 분 일자로 서주시구요. 감사합니다. 간지럼 원래 안타요? 엄청 타요. 아 뭐야. 자, 일단 간지럼. 안타는데. 간지럼 안탄 상태의 표정 무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아 뭐야. 아 뭐야. 무표정. 간지럼 안탈 표정. 얘 아니야. 얘 이게 무표정이고 평소에 표정을 짓고 있는거야. 내가 설명해줘. 지금 이게. 아 봐봐. 이게 무표정. 지금 무표정이죠. 이게 무표정이야. 이게 무표정이고 평소에 표정을 짓고 있는거야. 힘을 줘서 이 꼴을 내리고 있는거야. 이게 무표정. 봐봐. 아 무표정이야. 무표정? 무표정 보여줘? 무표정 나를 하나 보여줘 무표정? 이게 무표정이다. 웃는건 뭐에요 그럼? 웃는거. 웃는거. 아 왜 그러세요? 웃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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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정 시작. 평소가 표정이 좋은데. 시청자분들 위해서. 잘 무표정으로 무표정으로. 그니까 그거 말고 평소형 표정.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자 켄형도. 귀여운 표정 말고 무표정. 웃는거. 웃는거. 두 표정. 시작. 자 오케이. 이 표정 유지해주시고요. 앞니가 보여. 어 앞니 닫아주세요. 자 둘이 다 쓰시고. 자 레디. 손을 뻗어주세요. 자 레디. 액션. 그럼 나한테 먼저 시간을 줘. 둘이 뭐하는 거야? 또 둘이 뭐해? 형 너무 사정 없어. 이거 꼭 이겨야 돼 형? 왠요? 이겨야 돼. 우리 다 적거든요. 켄이 형 어떻게 해. 아니 켄이 형 너무, 너무. 패배. 졌어. 켄이 형이랑 형. 형 어떻게 해서 간지럽다? 나도 간지럽 너무 잘. 자 여러분 라비 형의 패배로 인해서 이번 게임의 승리자도 키키 팀입니다. 카트워. 카트워. 아 네. 카트워. 카트워. 자 키키 팀 여러분. 스티커 붙여주세요. 아 소리도 못해. 우리 너무 우리끼리 너나봐. 키키.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끼리 돌아야 되는 거잖아.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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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티커 붙여주시고. 아 이거. 아니 빙고끼리 만들어도 9번을. 다음 게임은 내가 정한 게임 8번. 뭐야 이거? 잡채 치기. 이거면 빨리 끝나지. 나 이런 거 잘해. 이런 건 잘해요? 이런 건 잘해. 자신 있으세요? 이번에 대표로 나오시는 겁니까? 이번에도 대표야? 그럼 10은. 저기 어명이에요. 하당수. 아 이거는 팀 내 팀으로. 각자 하면서 다 해서 팀 합계로. 점수를. 사랑수를 합쳐서. 나 이거 진짜 잘해. 나 이거 진짜 잘해. 잡지를 펼쳐서 거기에 사랑수가 나오는 대로. 인원을 세서. 그 합계에 따라서. 목마르면 이걸로 목 좀 죽이세요. 진짜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바다에서 본 것 같아요. 진짜 잘해. 여기에. 바다보다 더 바다야. 저기에 햇파리 넣어놓으면 살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 햇파리 넣어놓으면 살겠는데. 햇파리가 저기서 살겠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하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보이지 않게. 오 이런 식으로 아니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 아니야 생명이었어. 댓글 읽어주세요. 네. 어어. 드디어 하균 오빠가 잘하는 것이. 오 지금 N형에 대한 기대가 엄청납니다. 그래 형 다 못한다고 했다가 처음으로 잘한다고 했었어. 그냥 가리고 있어. 떨리고 있나 봐. 댓글 보고 계시나요? 네. 자니 오빠 하트. 아까 바닷물이라고 그랬어 누가 저거. 바닷물 맞아. 스타라이. 근데 바닷물보다 더 작은 것 같아. 해파리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 타이완. 재환 오빠. 그다음에 하트 이거 있었어. 귀여워. 핵 귀여워. 핵 귀여워. 하자. 핑슉 탁 해줘. 네.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팀 데려 서실까요? 서실까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하고 순서도 다 정하고 알려주세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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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둘이 먼저 하네 카톡 둘이 먼저 해도 뭐 두 분이서 널 믿어 하사 형매이 씨 두 명 당황해 누구 좋아 카톡 꺼주세요 자 두 명 두 명 두 명입니다 그렇게 소용없더라고요 두 분의 명수를 합치는 거예요 네 합치는 거예요 둘 셋 두 명 두 명입니다 아기도 있잖아요 오 그러네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캐릭터는 포함 안되고요 아예 사람입니다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사진 속에 찍힌 사람도 아니고 전시나온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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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위기만 하면 됩니다 에이 그런거 없습니다 찾는게 어딨어요 과연 모든 분들이 지금 기대를 엄청 하고 계세요 하나 하나 둘 둘이요 아니 한 명이네 거울에 비친거에요 거울 속에 비친 나 한 명 아니야 이것도 조명이 이런건 조명이 치지 않아요? 아니죠 배심원 소금 넣은 배심원 한 명 소금 넣은 배심원 네 한 명 왜냐면 제네비씨는 제네비씨는 짜기 때문에 짭니다 짭니다 짜요 라비형 형이 여기서 역전을 해주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4대형 4대형 이거까지 치면 이기 판이 없어요 지금 몇 백만 분들이 보고 계신데 지금 자 하나 오우야 나 여덟명 봤다 하나 둘 셋 깔끔하게 한 명 진짜 아니야 한 번만 더 하자 눈동자에 미친 사람 없냐? 진짜 한 번만 더 해보자 없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있어 있어 애기 아 있다 있다 한 명 두 명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오 둘 우와 비결 오 오 영명 오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한 명 오 한 명 오 둘 그만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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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기는 자 이렇게 해서 키키템이 또 하나 내가 생겼어 빈골을 만들 수도 없게 빈골을 낼 수가 없어 그럴만한 이 스티커를 여기가 붙여줘 그리고 이 게임을 하고 여기 붙여줘 그래 그래 신문지 게임 우우 이거를 가불이라 그러나? 가불받을 게임 이건 그냥 네 이번에 이겨서 우리의 가능성으로 자 여러분 이번에 시작할 게임은 신문지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팀분들께서 신문지를 깔고 위에 올라가주세요 네 가불이다 가불 뭐야 신문지를 깔자 신문지를 접어가는 이리로 오세요 두 명 올라가는 거 형 이리로 오세요 자 이거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넓힙시다 웃겨 놓은거야 응? 자 저리로 가시죠 한 장으로 한 장으로 한 장으로 아 이거 이 위에 사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어? 각자 한 장씩 올라가요? 아니 둘이서 다 둘이서 자 대인전 대인전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대인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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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차이 좋으라고 그래 아 여기 가로로 써야지 자 일단 솜으로 오세요 자 이거 혁이랑 같은 기분 안 돼 와 이 형 성공 이 형 조던이라고 신발 벗는 것 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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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어주세요 반 적어주세요 이거 진짜 잘해 나 이렇게 접을까? 이렇게 접을까? 자 오 약간 다진반향으로 그렇지 가로 형 앞에 보고 서자 좋았어 성공 성공 어 뭐 하세요? 어? 박칭인가요? 어 네 어 뭐해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어 성공 어 잠깐만 내 좀봐 이상하게 접었어 성공인데 오케이 성공 어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접었어 그럼 다시 접지 낫자 아니 좀 똑같이 자 여기서 또 해봐야 돼요 그렇게 접으라고 하면 진짜 우리 맘대로 이렇게 접는가 네 그러세요 네 오? 아니 아니야 아 진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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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어요 아니 우리 너무 이상하게 접었어 이건 아니잖아 자 여러분 접고 알려주세요 아니 우리 똑같이 접자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하자 이미 똑같이 접긴 거야 이렇게 봐서 댓글이 안 보인다 아니 형 이 다음에 봐 우리가 여기서 읽고 와야지 똑똑한 원식이 차리도 뭔가 잘 할 것 같아 라비 매달렸어 신발벗어 키키 레오 네 레오 형은 현재 뮤지컬 마타리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3초 3초 잠깐만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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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5초 네 3초 준비 시작 1 너 누가 내 발 밟으래 2 3 오케이 오 연기 잘한다 아 연기 잘하잖아 미안 저거 연기 신발인데 연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나아 아니 지금 약간 이쪽이 우유 아니 봐봐 저 발가락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발가락으로 저거 봐 되게 좋은데 포인 하면 돼 옆에 발 닿으면 안 되잖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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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닿았어 여기다가 근데 닿았어 안다 형 발이 커 형 걱정마 안다 안닐 수 있어요 안닐 수 있어 안닐 수 있어 응 형 형 한 발로 업는 수가 없어 그래 형 몇 킬로야 나 비슷하네 내가 업혀야지 뭐 근데 이게 발 발 사이즈가 안 보여 아니 한 명이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들 건데 발 사이즈가 안 보여 이거 진짜 볼 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할까? 어 되네 얘들아 이거 볼 거 아니야 이런 걸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옛날에 요만한 거에도 올라갔었어 그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네 그 시절 지났네요 제복이라고 꺾였네요 석기시대에요 형님 옛날에 이런 거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왜 요런 식으로 접었지 근데 이거는 방칙이야 야 옛날에 나 때 이렇게 했으면 진짜 맞았어 네 지금은 지금은 친하십니다 친해가 친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형님 감성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원래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런 거 떨어지는 거 일단 한번 빨리 계속 해보자 자 시작 잠깐만 3 2 오 쉽네 예 자 여기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앤씨 표정이 상당히 편안해 보이시는데 이길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제가 소식적에 이거 진짜 잘했어요 소식적에 네 네 자 라비씨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서 인터뷰하고 올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여러분 네 승리에 아 진짜 네 여러분 바칭 아닌가요 이거? 아 이게 뭐죠? 신박근을 이렇게 풀면 되는 건가? 신박근 풀면 아 그냥 빨리 할래? 네 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지금 굉장히 편안해서 신박근도 풀어줄 수 있고 저기 발 닿으면 탈락이야 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상회 누구 누구야? 상회 아 사랑한다 sense 성공 성공 오케이 오케이 어 코인에서 가 봐 이제 다음거 접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거기서 이 뒤로 반 접어봐 이렇게 접어봐 여러분은 지금 빅스벤 게임배틀을 보고 계시니 레오 형은 부재중이구요 열심히 마타릴 하고 있어요 댓글 읽기 멋있게 묶어 묶어 지금 켄씨가 사웅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웅씨가 웅씨가 고맙다고 아 웅씨가 고맙다고? 사웅이 사웅이 다 접었나요 여러분? 언제 접지? 여러분은 지금 빅스뱅 게임 배틀을 보고 계십니다 레오 형은 부재중이구요 열심히 마타릴 하고 있어요 댓글 읽기 묶어 묶어 아 켄씨? 지금 켄씨가 사웅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웅씨가 웅씨가 고맙다고 네 사웅이 사웅이 자 다 접었나요 여러분? 언제 접지? 한 발 접으면 되지 이거 됐다 야 우리 됐다 잠깐만 야 너네 그거야? 너 한 발로서 해야 돼? 나 저 진짜 이거는 나 저는 이게 뭐야 이거 들어와야 돼 다음은 탈락이여 난 이거야 난 이거야 왜? 형 말을 밟아 그렇지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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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처 아직 안 했잖아 우리 어떻게 하는지 봤어? 진짜 봤어? 봤어야 돼 우리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발을 들고 나 여기 올라와봐 이 상태에서 야, 발을 이렇게 자꾸 지탱한다고 이거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그 자세 유지해주세요 진기명기다 매력적이에요 두 분의 엉덩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와, 이건 진짜 인정해야 된다 내가 오늘날 이거 하려고 구용했어 예전에 푸드점을 몇 년 동안 했던 게 이 게임만 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이거 하려고 구용했어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승일패입니다 사승일패고 인구만 하면 끝나는 게임인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음은 7번 잠시만요, 저희가 신발 좀 신고 네, 신발 오세요 이렇게 했어도 이게 7번 뭘까요? 7번밖에 할게요, 9번이나 아니면 9번을 해서 이쪽 팀의 빙고 기회를 네, 막아도 되죠 아, 이것도 막을 수 하지만 그러면 이걸 지면 게임이 끝나죠 그쵸 여기 지면 게임이 안되면 그쵸 엘씨 어떻게 할까요? 뭐 뭐 이걸 하면은 우리가 한번 져도 아, 그래도 우린 빙고를 못해요 그쵸? 왜? 그럼 여기를 하는 게 낫네요 어, 거기다 맞지 여기에도 빙고할 수 있잖아 못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 빙고를 영원히 못하죠 아 여기를 해서 져도 빙고를 영원히 못하죠 약간 바보들의 행진 같아 도박 뭘 해도 안 되는데 이기면 돼요 이길 수 있어 아, 잠깐만 켄씨? 잠깐 인터뷰 네 켄 오빠 사랑한다고 이제 네, 나 누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아, 진짜 한국 팬분들께 설레요 설렌다고 네 한국 팬분들께 인사 네 켄님 많이 사랑해주시는 우리 애기들 짧게 됐습니다 카톡 보고 싶어요 1번 팬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중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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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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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바이 끝났어요 I miss you I miss you 불어로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자, 불어로 봉쭈 봉쭈 디렉터다 좋았어요 또 보이죠? 잘했어요 이렇게 해도 사랑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승났어요 알겠어요 헤어 나오세요 여러분 포스트잇 택이에요 다음 게임은 네 포스트잇 붙이세요 얼굴이 붙이나요? 네, 이것도 포스트잇 10장을 부착해서 몸을 흔들어서 포스트잇을 떼어내는 게임이 돼요 먼저 포스트잇을 떼는 팀이 우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붙여도 돼요 일단 10장을 2명에서 아니라 1명이 하자 1명이 딱 하면 접샷으로 가게 업무만 붙이나요? 10장을 붙이고 싶은데 붙이세요 적팀에게? 아니요 자기들이 적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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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우리 나비야 우리 나비야 우리 누가 할까? 너가 할래? 제가 오케이 공이 나비에게 붙여주세요 이게 손발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직접 건배 힘들지 않고 손으로 터치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정해준 자세에서 어디? 어디 해야 돼? 파워 흔드시면 됩니다 몸, 몸도 해도 돼? 몸 전체래요 온몸 10개만 떼면 되는 거야? 네 여기로 뭐 만들자고요 여기로 스마일해서 이모티코만 떼기 어렵나? 어? 이거 뒤에는 좀 힘든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렇게 막 그래서 저거 너무 빨리 떼라는 거지? 하나라도 떼면 돼요 하나라도 먼저 떼는 사람 진짜? 하나? 하나? 하나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네 큰형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아예 동그랗게 감싸 버려 안 떼지게 말은 좀 뭐라고요? 다 떼야 돼 다 떼야 된대요 그럼 몇 개 붙여요? 10개, 10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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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 등이 너무 많아 강신데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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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냥 development 살 빠트네 살 빠다, 살 빠다 tragen,phoria 양석 ih none י иytyy 모자 안쪽에 모자 안쪽에 proyect 넷 Joh focusing 왁 рас Au 웅 어 uma 이리없이 stated 오, 됐다 됐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비형 뒤로 한단 떨어졌는데? 너 지금 뭐해? 10, 10, 10, 10 됐나요? 됐나요? 하지만 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건 좀 넘어 있다 모자는 좀 넘어 있다 자 여러분, 준비 다 됐습니까? 모자? 자 그러면 이제 1분에 카운터를 들 테니까 그 1분에 카운터 알람이 딱 울리면 종료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자 준비 뭐하세요? 기수가 안 맞는데 잘했어, 공중한 게임 좋아 에어플레이 좋아 자 준비 시작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쳤어? 쉐키럽 쉐키뿌미 쉐키럽 쉐키뿌미 잠깐만 이거 하나도 안 뜨져 쉐키럽 쉐키럽 아니 이게 어? 바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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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밤 바람바바 바람바바 바바바바바 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밤 ya! Pozho hensu? 두개 둥조 핸수? 두개ling FUNRO 오, 말하겠다, 어 그 하면 지금 떨어졌다 예 여러분,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하나 떨어졌어 아니, 하나도 안 떨어졌네 라인 씨 등에 두개 이제 내가 이긴것 같은데 쉬고 있을게 내가 잘 붙였네 저거 진짜 안으로 써 보지 3개 남았어 7개나 됐어 가만히 두 가지를 해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땡땡땡땡 땡땡땡땡 아, 힘들어 이겼어 아, 지웠어 뒤에 2개 1, 2, 3, 4개 4개 뭐야, 뒤에 2개잖아 여기 2개 떨어졌어 우리 형 앞에 하나 있잖아 모자 뒤에도 하나 있어 잠깐만 2, 3, 4 동점이야 동점이야 너 할 일이 아니야 형 그냥 짓게 이 게임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그러면은 지금 재밌는게 생각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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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등이 하나, 등이 떴어, 등이 떴어 등에 반칙했어, 반칙 붙이세요 머리 아파 자, 여러분 신나는 노래가 나올테니까 이 노래가 1절이 끝날 때까지 또 열심히 게임을 시작하시면 돼요 노래랑 상관없잖아요 심심해서 이리 와, 합쳐 머리가 너무 아픈 그러면은 이 4개는 우리한테 붙이자 얘네 머리 아프니까 좋다, 좋다 이 4개는 우리한테 붙이자 응, 괜찮죠? 그 자리에 그대로 옮기자 그대로? 나 근데 이거 잘 안 떨어지는 체질이니까 내가 이거 벗을게 그래 그래도 잘 붙을 것 같은데 그런가? 그리고 착 입은 그대로 계속 입고 있어야 돼 그래 자, 여러분 내 옷인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거 옮겨야 되지 않나요? 옮겨야죠 모자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같은 팀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새 걸로 다시 붙일까요? 그럴까요? 새 걸로? 같은 팀에게? 그러니까 새롭게 붙여 4개를 저 팀에게 붙여야죠 새롭게 4개를 다시 붙여놨어요 오재형한테 전화 머리 너무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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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신문이나 읽어볼까? 네 모르겠어 4개 붙이면 되죠? 네 모자가 그 느낌 안쪽은 좀 아니야 좀 위로 바깥으로 뺏어보실게요 그건 좀 아니야 여기면 떼실 것 같잖아 모자 떨어져 됐어 여기면 떼실 것 같아 모자가 근데 이렇게 날라 괜찮아, 자꾸 하면 돼 야, 여기가 진짜 안 떨어지더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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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 뒤에 복수해야지 내가 어디에 쳤나 내가 아까 다리를 풀어서 뺏고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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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한 개 나 4개 붙이면 되지 모르겠다 한 개는 워밍업 모자 뒤에 모자 뒤에 아, 모자 뒤에 붙었어 여기, 여기, 여기 아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다 붙입니다 이거 떨어지는데, 지금? 어, 뭐야, 뭐야 여기다 말고 여기다 붙이자 접착력이 안 좋네 좀 제대로 붙일게요 신경 좀 쓰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돼 그치, 겪어봐야 돼 아, 됐어 어, 좋아 야, 이 정도 칸에 맞춰주라 똑같이, 똑같이 아, 에이, 떼어봐, 에이 이렇게 떼지잖아요 자, 노래 틀어줘 에이 에이, 더 나와야지 더 나와야지 이거 너무 쉬워 더 나와야지, 모자 더 나와야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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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너무 힘들어 이거 아직 돈 떼줬어 에이 에이 여기요 에이 노래 틀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이 노래 못 틀나요? 자, 여러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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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핫한 걸그룹의 노래입니다 자, 어텐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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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의 행각 애정의 행각하지 말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키키 팀의 승리가 되면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게임인데요 아, 간지려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추면 어떻게 했다 자, 노래 틀겠습니다, 여러분 어휴 지금 뭐하세요? 아니, 좀, 좀, 시작 좀, 시작 좀 시작 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자, 두 분 서주시고 자, 준비 재밌겠다 1절, 1절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1절 시작! 시작! 노래 안 틀어요? 노래 노래 손 쓰면 안 됩니다, 손 쓰면 안 됩니다 자꾸 있으니까 태형 생각보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 오오오오 깜짝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 좋아한다, 좋아 오케이, 그거 파이팅 그냥! 배우! wounded there 뭐야, 저게 보자, 뒤에 있어, 보자, 뒤에 머리 쪽에 머리에 있어, 보자, 머리 home deve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거기 있어, 그리고 ede 오오오오 킥스vae is the Ram 끝나가다, 끝나가, 끝나가 위아 vaccinations We are all A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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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울분하고 울분하고 제가 안 써도 돼 안녕하세요 띵띵띵띵 네 자 이번 게임 켄형의 승리로 키키팀의 승리로 자 이제 마지막 엔딩 빙고 붙여주시죠 아 끝났다 고생 많았어요 자 이 금색을 붙여주세요 뭐야? 우리가 붙이는 거 아니야? 승리자 아악 벌칙을 한 4개 하는 거 같아 자 그럼 두 분 쉬시고 우승팀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김정환 매니저님 전달해주세요 아 그래? 우리의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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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꿈이 28세 하늘에서 내려와하는 말 하늘에서 내려와하는 말 곱창집 일일이 온 거 하하 일일인가요? 일일일일이니까 이 날은 이제 모든 분들 다 데리고 가서 그냥 다 먹으러 그럼 우리 팬 분들 다 같이 가서 먹어 첫 끼 먹고 두째 끼 먹고 네 이제 지금 이제 젤리피쉬 이제 저희 회사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영수증 첨부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곱창집 일일 이용권 무제한 무제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무제한 그러면은 우리 빅스도 다 같이 가고 나도 먹어 우리 못 먹어서 강하게 없어 네 모두가 함께 가서 곱창집을 이용하는 걸로 그러면은 곱창집을 그러면 뭐 지역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전국으로? 네 전국으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일일이니까 와 상품 이 식으로 보내주시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기사에다가 하거든요 근데 머리 하도 흔들어서 머리에 나오지 사실 농담이고요 저희가 곱창집 일일 이용권 이 상품은 상품 내역은 또 추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공지를 해서 꼭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벗는 모습 인증샷으로 꼭 올릴게요 인증샷 인증샷으로 올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마지막 엔딩을 할 차례에요 네 자 엔딩은 엔딩은 4번 식기를 마시면서 진짜 엔딩 엔딩은 한 명씩 하겠습니다 자 홀리게임 합시다 가지고 내가 가서 엔딩 멘트 해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좀 오랜만에 또 다섯 명에서 이렇게 신나게 노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신 없긴 했지만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고 같이 노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승부에 상관없이 함께 많이 즐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스티비 진짜 재밌어요 오오 자 다음 라비 형 네 오늘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게임을 하고 재밌었고요 저는 요즘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제 리버스 공연과 그리고 일본 콘서트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고 어 네! 자 이렇게 해서 뭐하세요? 집중 좀 하자! JJJJ 오늘 또 이렇게 V앱으로 저희 빅스가 비록 내용은 없이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게임을 이겨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빅스 게임 배틀에서 저희가 너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서 좀 쉬운 것 같아서 어땠어요? 홍빈씨? 오늘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촬영이 다 끝나서 얼마 전에 종방향도 했고 이렇게 멤버들과 다 같이 캔그림스쿨도 계속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캔그림스쿨 많이 시청해주세요 이제 중구편! 중구편 남았습니다 종방향에서 이렇게 다 같이 노니까 정말 재밌고 너무 신나게 놀아서 어지러워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음악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이제 콘서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MC 마지막 네 이상으로 빅스비의 게임 배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리얼비 브라이의 빅스였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너무 고개를 흔들었다 차지진 안녕 바이바이 고개를 너무 흔들었어 고개를 너무 흔들었어 안녕 아, 안녕 안녕 뚝딱 뚝딱 뚝 네 차지те